혹시 다음 주 어디 가세요? 인기가요! 인기가요 오늘 막방인데 혹시 소감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기가요가 잘 들었습니다. 막방에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귀염뽀짝한 그런 제스처나 준비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파이어 파이어 무대에서 강렬했잖아요. 오늘 약간 아이스가 되고 싶어서 제가 약간 이런 제스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를 의심하고 싶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귀빈이 형은 오늘 막방 공약 있나요? 어...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윙크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많았어요. 네. 거기서 윙크를 제가 나오는 파트마다 전부 다 윙크를 해버릴까?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방인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 중이에요. 만약에 하면 이렇게 하는 거나 파트 하나 더. 하나 더. 오, 잘하는데? 근데 세 개 다 보통 모르시는 분들이 저의 공약을 모르시면 약간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? 이런 걱정이 있어서 고민 좀 해야겠어요. 어떻게 남을지 본망에서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윙크빌런입니다. 다 좋아요, 다 좋아요. 형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팬분들은 다 좋아할 것 같아요. 아닌가? 오늘의 날이 더 맥스마의 웨이